xsfm입니다. idwk 책임을 위해 강요됩니다. 책임과 연대가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해보는 주간입니다. 2020년 금요일의 첫 그것은 알기... 아... 2020년 첫 금요일의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2020년 2월의 첫 금요일의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2020년 2월의 첫 금요일의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2020년 2월의 첫 금요일의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사아저씨를 만날 거고요. 윤세민의 대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이과가 아니면 모르는 얘기 빼놓고 이번 달에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시사아저씨입니다. 신문을 봐도 말이에요. 은퇴를 하고 싶어요. 어제 했던 얘기입니다. 네. 은퇴를 하려고 해도 직업이... 돈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네. 은퇴를 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저 국민연금 부어요. 제가 배트맨... 배트맨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배트맨 전문가들에 비하면 발끝에도 못 미치지만... 한국의 덕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화 보고는 싫어할 수 있는데 악한 어사일럼을 플레이하면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배트맨을 좋아하는데 팀버튼의 배트맨 리턴즈 펭귄이 악당으로 나오잖아요. 대니 드비토 선생이. 그게 이제 나오는데 나는 그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걔가 이제 지하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해보려고 했잖아요. 시장도 해보려고 하고... 잘 안됐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배트맨도 혼내줘보려고 그러고 시장도 해보려고 그러고... 잘 안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 원래 가던 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타고 오면서 얘들아 펭귄들한테 나 보고 싶었니?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이제 그... 쫄병들이 쭉 있잖아요. 서커스 갱들이. 딱 내렸는데 서커스 갱 중에 하나가 어서와 오스월드 그랬는데 째려보면서 난 오스월드 커블팟이 아니야. 펭귄이지. 냉혈 동물이야. 에어컨 온도 올려라. 에어컨 온도 내려라. 에어컨 올려라. 이러면서 즉 이제 그전까지는 나한테 맞지 않았던 옷인 거예요. 그 지상에서의 삶이. 해보려고 했지만 그래서 에어컨 내 처지에 맞는 대로 가야겠다. 지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가서 옷 다 집어던져버리고 무슨 오스월드 커블팟이냐. 펭귄이지 내가. 이러면서 하던 대로 하자. 네. 그 뭐야. 이 동네 첫째 아들 명단 딱 주면서 다 죽여버려라. 응. 그랬더니 아직 그... 제정신 못 차린 그... 쫄병 하나가 손 들면서 저기요? 이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랬더니 펭귄이 어이없다니 쳐다보다가 우산을 꺼내가지고 총으로 빵 쏜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막 걷고 차면서 잔인하긴 엄청 잔인하지. 이렇게 생긴대로 살자. 그죠. 그래서 시사아저씨의 결론은 뭐예요. 생긴대로 살자. 요즘 그런 기분이다 이거죠. 사회생활 오래 하면 거의 모든 청취자분들 동일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쏴 죽이고 걷어차고 싶다는 게 아니라 생긴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 뭐 하는 거냐 지금 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도시에 모여서요. 본의 아니게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겪는 일에 대한 문제를 어제 오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시작하죠. 그것은 하기 싫다는 독일산 맥주 혐오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비오틴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이달의 피씨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찌박 콕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안 되긴 안 되고 느리긴 느리고 충분히 고민해보았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과 함께 고민해볼 의지는 있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자... 야야야! 끌어! 끌어! 야! 끌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다시금 열광적인 반응에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가 웃겨요? 경기도 김치가 뭡니까? 경기도 김치 드셔보세요. 아니, 제가 경기도 사람인데 연신대 사람 아니야? 아니, 나 수원 사람인데 우리 수원 아주대 우리가 그렇게 김치를 내세우지 않거든요? 김치에 뭔 특색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경기도 김치입니다. 가서 통닭이나 드세요, 그럼 모른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있어. 아니, 이거 좀 웃기다 이거죠. 경기도 김치가 브랜드인 게 경기도 김치는 이게 좀 약간 예를 들면 전라도 김치다 그러면 엄청난 젓갈과 고춧가루와 시뻘것잖아요. 경기도 김치는 약간 하얘요. 똑같은 김치여도. 우리 어머니가 항상 주던 김치가 그것이 경기도 김치입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먹다 보면 이게 사실은 냉면도 사실은 여러분이 무슨 냉면이 무슨 단짠이어서 먹습니까? 사실은 밍밍해서 먹는 거잖아요. 밍밍한 맛을 찾겠다고 아무 맛도 없는 걸 굳이 맛을 찾겠다고 먹는 거잖아요. 경기도 김치가 김치계에서는 약간 그런 맛이 있습니다. 조성수 소장이 일찍 왔어요. 더 기다리게 할 거예요. 오늘은 또 꼭지밥국 김치 광고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김치가 아닙니다. 맥주도 아니고요. 정확히 어디에 좋은지도 저희가 광고를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어디에 좋은지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많이들 사시다니 놀라울 지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재구매자가 많고 소문듣고 사시는 분도 많고 여튼 많이들 사십니다. 제 친인척들도 물어봤습니다. 언제 재입고 되냐고 근데 다시 확인하지 않는 걸 보니 바로 샀나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저한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사드려야 되는데 기존 제품에서 맥주 효모와 비오틴의 함량을 대폭 늘리고 아미노산 10종도 넣은 신제품입니다. 정자라서 먹기가 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엑스소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요? 저희가 해드리는 광고보다 엑스소몰의 후기가 더 자세하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앞으로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후기 잘 쓴 분들 뭐 상품 드려야 되겠어요. 네. 그 후기 중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광고를 너무 못하시길래 후기를 남깁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맥주 효모예요? 맥주 효모? 맥주 효모 비오틴. 기오틴? 비오틴. 이게 뭐 맥주 효모로 목을 터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 윗부분 때문에 먹는 건데 목을 치면 어떡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맥주 효모 길로틴. 아니 그럼 이게 뭐 효능 효과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건 말하면 안 되고요. 거의 프랑스 혁명급의 효과가 있어요. 됐어? 아 그래요? 역시. 네. 여러분 이거 드시고 루이 16세 목을 쳐버리시다. 네. 이거를 많이 드신 분의 목을 치잖아요. 네. 그럼 그 목을 들기가 편해져요. 아 그래요? 아. 이야. 말아줄 수 있어요. 광고요. 광고 이번 주에는 잘했죠. 좋죠 여러분. 네.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은 엑세스몰의 후기를 잘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지난 시간에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내 앞에 글도 평상시 잘 안 읽고 뉴스도 평상시 잘 접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병명을 아무거나 불러도 된다. 왜냐하면 그건 혐오가 아니니까. 다만 그게 혐오라면 정말로 온라인에서 넷상에서 봤더니 그런 건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퍼져서 역병보다 나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트맨 얘기했는데 박쥐 박쥐 아 그래서 배트맨 얘기를 하셨구나 꼭 그래서는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박쥐예요 박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혐오 뭐 어쩌고 얘기했지만 또 중요한 진검다리 중에 하나가 박쥐입니다. 네. 중국인들이 박쥐를 먹어서 근데 또 저희들은 또 생물을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냥 문과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네. 박쥐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배트맨 얘기했는데 지금 네. 박쥐 박쥐가 뭐 날아다니겠지 근데 박쥐가 외신에 나왔는데 수많은 바이러스들을 또 갖고 산다 걔는 그래서 이제 그 면역체제 면역체계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바이러스 뭐 있는 거 정도로는 면역체계를 격렬하게 반응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고 살게 돼 있다 걔는 그래서 뭐 실제 바이러스가 박쥐에 많이 산대요 근데 예를 들면 박쥐를 먹는다라는 거는 뭡니까? 박쥐를 뭐 산 채로 뜯어도 오지오스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오지오스본이면은 뭐 그건 문제가 되죠. 근데 오지오스본이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 모두 그래야 되겠느냐 박쥐를 먹어서 지금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냐 그냥 먹는다는 행위 때문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요리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요리하는 과정에 그 바이러스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죽었기 때문에 이미 바이러스는 아니면 박쥐가 죽으면 그 바이러스 죽어요. 어떻게 삽니까?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이제 박쥐를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박쥐를 유통하고 도축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통과 도축 그리고 국가 시스템과의 관계.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는 박쥐몸에 살던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간으로 전염돼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전염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간 매개체는 박쥐 갖고 있던 거지만 중간에 뱀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고 아무튼 이렇게 넘어 넘어오면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인수공통 감염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게 박쥐든지 뱀이든지 이 우한 수산물 시장에서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산 채로 잡았을 거 아닙니까? 이 병에 걸린 애를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산 거를 이렇게 살아온 사람한테 팔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목을 치든지 우리가 생선 토막 내듯이 목을 치든지 껍질을 벗기든지 이런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로다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이 사람에게 도축을 계속하고 있는 어떤 형태로든 도축을 계속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전염됐을 가능성은 있죠. 그럼요. 피가 막 튀었다든지. 그렇죠. 어쨌든 바이러스가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도 합리적인 가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뭐냐면 박쥐와 뱀이 거론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박쥐 고기를 먹는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도축과 유통이라는 게 체제 내에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대상이 박쥐이고 뱀이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의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개는 여러분이 개를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를 이제 도축하고 유통, 개고기를 도축하고 유통하는 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알아서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축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 없으니 알아서 하면 법이 있었으면 걸릴만한 문제들을 그냥 떠안고 가게 된다. 이유는 무엇? 종류가 너무 많으면 국가의 역량이 달릴 만큼 종류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육류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먹고 싶은데 왜 못 먹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도시화된 어떤 우리 문명의 문제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런 체제 위에서는 먹거리도 어느 정도는 통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공중위생의 어떤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통제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소, 돼지, 닭 이런 고기들의 경우에는 도축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 물론 거기서도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하게 돼 있잖아요. 법이 있죠. 네. 법은 노하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지켜야 될 어떤 위생, 어떤 법규나 이런 게 있는 거고 공중위생의 법규나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러면 옛날에는 다 잡아먹었는데 어쩌라는 얘기예요. 아니, 100년 전의 상황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때는 왜 죽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왜 그렇지 않은, 책에 외에 있는 음식을 우리는 왜 먹는 거냐. 이것을 사실 질문을 해봐야죠. 중국 사람들은 왜 박지 먹는 거냐 얘기가 아니고. 법 밖에 있는 음식까지 왜 우리는 탐닉하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찾아왔어요. 돼지고기와 관련된 법조항 하나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 생산물 수입 위생 조건이라는 법입니다. 제5조. 돼지고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가 출생 사육되어진 농장은 도축 전 3년간 브루셀라병, 도축 전 2년간 탄저병, 도축 전 1년간 돼지 오제스키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에 의한 방역상 제한 조치를 받고 있지 않는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 동물에게 있는 병의 병증, 증상을 알아내고 치료법을 알아내고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내는 데에 무슨 엄청나게 유능한 수의사 한 명으로 될까요? 안 되겠죠. 국가에 자원이 들어가요. 고기의 종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자원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부로는 감당 못해요. 이것을 설명을 못해요. 아니 왜 다시 인문학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개를 먹지 말자거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혹은 등록제 많이 하자거나.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실제로 가장 큰 고민은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병. 관리 못한다, 국가는. 먹는 것도 늘리지 말고 기르는 것도 늘리지 말자라는 건 공동체를 위한 선택인 거죠. 합리적인. 여하튼.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서 먹는 게 다양해요. 그럼 나라마다 법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은 나라도 너무 넓고 민족도 너무 많아요. 먹는 것도 너무 다양해요. 특히 남쪽 지방 가면 거기는 그런 얘기가 있대잖아요. 책상 빼놓고 네 다리 달린 건 다 먹는다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식문화가 그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식문화가 그렇게 된 이유는 예를 들면 그 동네 기후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동네에 형성된 생태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걸 잡아 먹으니까 그런 문화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식품 공급망의 어떤 신뢰성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도축되고 유통되는 고기를 사 먹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 먹는 고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못 믿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살아있는 애를 잡아가지고 내 눈앞에서 잡아가지고 개를 도축해서 먹는 게 더 오히려 신뢰성 있다고 보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과거에 갖고 있던 그런 신문화의 연장선에서 사실은 지금의 어떤 도시문명과는 맞지 않는 방식의 그런 식품 문화가 사실은 안 없어지죠.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생닭을 내 눈앞에서 잡는다고 그게 포장돼 있는 생닭보다 위생적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위생적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산이라는 말을 붙이면 음식을 잘 신뢰를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중국산도 그렇고 브라질산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신뢰를 하겠는가? 사실 제가 그걸 정리할까 말까도 생각했지만 중국에서 이런 식품 관련 문제가 몇 번 터진 적이 있어요. 실제로. 한두 번 터졌겠습니까? 사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된 역사적인 이유도 있죠.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혁명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정책의 실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다 있었던 것이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인민들이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대로 된 식품 공급망의 이런 혜택이나 이런 걸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급자족해야 되죠. 잡아먹는 문화는 아직 있으니까 그걸로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음식물들을 그걸로 다 충당하는 그런 문화가 이후까지 이어진 거고 그래서 사실 이런 중국의 체계적인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위생 법이나 관련 법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게 얼마 안 돼요. 사실. 이런 대량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생긴 문제와 문화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사실 수산물 시장이 그래서 있는 거고 그 문제가 첫째로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도 뭐 아예 없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살아있는 거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먹는 거 뭐 있습니까? 생선회죠. 생선회. 낙지. 생선회를 먹을 때 예를 들면 화루해와 선호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회는 안 먹잖아요. 요즘에는 선호회 매니아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또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선호회라는 게 바로 생선을 잡으면 그 감칠맛이 떨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숙상을 해줘야 뭐 이노신산입니까? 뭐가 뭔지 저는 이름을 잘 모르는 어떤 물질들이 형성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감칠맛이 늘어나고.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뭐 그렇게 숙성을 해서 회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이걸 횟집 갔는데 이거 숙성한 회예요. 주면 사실. 왜 떠놓은 것이냐. 그렇죠. 고기를 각종하게 된다 이거죠. 내 눈앞에서 바로 그 고기를 건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회를 쳐야 그게 신선하고 맛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바꿔치기를 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어떤 믿음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중국인들만의 문제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데. 그래서 어떤 형태로 식품 공급망에 대한 신뢰성이 형성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식품 공급망의 신뢰성에 더불어 뭐가 있냐면 이 르산티망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무슨 음식이든지 우리는 뭐 온갖 음식이라고 몸에 좋대요. 순대국집에 가도 순대가 몸에 좋다고 써 있습니다.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루이보스탕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순대의 효능, 곱창의 효능. 뭔 감자탕집에 가도 감자탕의 효능이 써 있어. 제가 밀면 좋아하는 이유가 뭔데요. 효능은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피난 가서 먹었다.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도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 시각이 뭐냐면 일단 뭔가의 음식에 어떤 특권적인 지위를 가진 음식이 있어서 그 좋은 거는 높은 사람들이 알아서 돌려먹고 있다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 근저에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식은 있는 놈들이 먹는 거고 우리가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은 어느 놈들이 먹는 것이다. 괴상한 오해인데 모든 사람들 사이에 하입이 껴있어요. 그게. 생산량이 적고 유통이 어려울 뿐인데 그게 더 몸에 좋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숨겨놓고 누군가 먹는 거고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음식들은 그 정도까지의 뭐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겨울이야. 노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귤 사갈게요. 귤 사오 좀 먹고 딸기 사오라고. 막 뭐라 그래요. 딸기 좀 먹자고 이놈아. 그 둘은 똑같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한약방 가서 뱀술 이런 거 먹으면 맛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뱀맛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몸에 좋다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 몸에 좋습니까? 검증된 바도 없거든요. 아무튼 그런 믿음이 있고 중국인도 똑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희귀한 동식물을 또 먹는 것에 대한 선망이 있단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업 입국으로 인해서 생긴 대량 생산 체제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실패. 그렇죠. 그리고 식문화에 대한 르쌍티망. 하입. 쓸데없는. 그래서 그 문화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도 다 그 가치를 부여해서 이게 여러분 일상의 발견이죠. 흔히 그냥 먹는 그냥 그런 음식인 줄 아셨겠지만 이러한 효능 효과가 있습니다. 다 써붙이고 있는 거죠. 그 두 도시 이야기 보시면은요. 흑무김밥을 먹어도 거기 효능 효과 써 있어. 그 평양에 잘 사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저 아주 특별한 날 데이트하러 그 그냥 파스타 먹으러 가요. 오 네. 우리가 20년 전에 하던 일을 하고 있어요. 30년 전에. 르쌍티망이 있어요. 식문화에 넣어서. 그렇죠. 네. 뭐 그렇다는. 그래서 그런 것의 문제인 거고. 지금은 PC방에서 먹는다며 천시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일정 부분 식문화의 중국적 특수성이 있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문화의 특성이 있지만 그것에 이제 문제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또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보편성에 근거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박쥐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에 뭐가 지금 부족한지를 봐야 그래야 이제 해결책을 또 모색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지자체가 넓은 중국 같은 나라는 만약에 이곳이 일당 독재가 아니었다면 지자체가 정치적 역량을 발휘 못했구나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동네에 많이 유통되는 물산이 있었을 테니까 거기에 맞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길림 이런 데에서 더운 데에서 나는 동물들 관련된 법 지키느라 정신없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여튼 그랬을 텐데 아무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일당 독재고. 정해진 대로 드세요. 당이 하래야 하고. 여러분 정해진 음식만 드십시오. 데일리 라이트 그거랑. 배부르려고 먹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 뭐냐. 시사 아저씨가 방금 다 후루룩 먹은 페이스티 아일랜드 제주 한라봉청. 좋습니다. 한 번에 드셨네요. 차예요. 무슨 차.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쨌든 계속 하는 얘기지만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이유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따져봐도 그런 결론입니다. 이게 사실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면 결국 중국에서 시작돼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쨌든 15% 이상이다. 이런 평가예요. 다들. 한국에게도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하는 평가예요. 15%가 다 뭡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안미 경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늘날 무슨 안미 경중이 어디 있습니까? 안보랑 경제를 그렇게 무짐르듯이 잘라서 지금 접근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다 뒤섞어서 지금 접근하지. 아무튼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도 골치를 썩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 문제가 되니까 중국에서 증식이 폭락해서 금융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나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금융 불안이라는 게 그냥 중국 증식이 떨어져서 중국 부자들이 손해보고 말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금융 자본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디든 증식이 폭락하고요. 뉴욕 증식이나 이런 건 다 폭락했고요. 우리도 코스피가 그 전에 설 연휴 기간 이럴 때 쭉 빠졌어요. 그걸 어떻게 다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역설적으로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 오전에 다우전스가 조금 올랐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세수로 지금 경기 부양한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네. 경기 부양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어쨌든 이런 전염병 문제를 겪으면 생산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쉬어야 되잖아요.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안 돌립니다. 공장을 안 돌리면 당연히 글로벌 자본의 생산 효율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로켓을 만들어도 러시아 사람이 만들든 나로호를 만들든 미국의 뭘 만들든 부품은 다 중국산인데 거기가 안 만들기 시작하면 로켓을 못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생산 효율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중국 밖으로 다 못 나가게 하고 지역을 봉쇄해버리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전 세계 관광객의 3분의 1이 중국 관광객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가능해요? 여러분 어딜 가나 중국인 보시잖아요. 왜냐하면 공업 입국이고 뭐고 한참 지났고 시스템도 잘 갖춰진 나라들이다.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곳을 생각할 수 있겠죠. 중국 관광객 눈치를 너무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국경을 좀 늦게 닫았습니다. 북한보다도 늦었다고 하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극감할 경우에 그 동네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이라는 건 사실 심각한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타격을 입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적 영향이라고 한다면 간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이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한테도 간접적 영향, 우리 애가 갖는 간접적인 영향이 뭐냐면 중국인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관광을 안 옵니다. 이건 직접적 영향이죠. 관광을 안 옵니다. 사드 보복 때문에 안 와가지고 우리 다 망했다고 한 게 엊그제인데 또 전염병 때문에 안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명동에 있는 자영업자 이런 사람도 다 어렵겠죠. 첫 번째로 이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 당연히 중국 시장이 위축되고 매수 위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 중에 중국의 생산기지가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 공장 못 돌리고. 그럼 당연히 생산 사질이 빚어지죠. 지금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라든지 이런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교 뿐만이 아닙니다. 호베이성 같은 큰 곳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죠. 여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또 밖에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죠. 잘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도 내수 위축이라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스랑 메르스 때 경제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 줄었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우리가 그때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했을 때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경제부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어쨌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쨌든 경기에는 하방 압력을 작용할 수밖에 없고. 당연합니다. 경제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올해 성장률 목표치 20% 달성할 거냐 어렵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공개방송 취소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오는 손해를 재무제표로 계산하면 아마 좀 있을걸요? 그러겠죠. 첫째로 원래는 해서 거둬야 될 이득이 없어졌을 것이고. 그렇죠. 둘째로 이거를 그냥 취소함으로써 생긴 추가적인 어떤 손해가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하던 일을 못했고 못하면서 나가는 고정 비용도 손해고요. 그래서 이걸 돈으로 세무를 해봐도 그러면 결국은 같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빨리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기 종료를 하려면 이걸 어떻게든지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럼 뭘 할 거냐. 뭘 하자고 해야 되는 거냐. 사실 여기서부터는 뻔한 얘기죠. 뭘 하자고 해야 되냐는 거는 뻔합니다. 뻔한 얘기나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죠. 뻔한 얘기나 하죠. 미남은 국우는 결론을 세게 듣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어차피 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얘기. 제가 인생은 고독한 것입니다. 고독하고 펭귄맨의 기분이거든요. 고독한 미나방. 유산으로 아무나 쏜 다음에. 밖에 조성주 소장님이 있기 때문에 조성주 소장님도 고독해요. 아니겠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여서 PT를 받으신다고. 그런데 김미나와 달리 아예 직업도 없잖아. 지금 조성주 소장은. 저도 직업이 없다니까. 직업이 없대요. 머리는 있잖아. 그리스 신처럼 앉아 계시네요. UMC님도 무슨 등이 안 움직여서 물리치료받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대가 위기의 나이대는 저도 눈이 안 보이고 눈에 초점이 안 맞고 조절이 잘 안 되고. 이게 조절이 돼야 전에 조리개가. 그게 오래 쓰면 저적자 되면 조절이 안 되고. 목디스크로 이게 잘 안 되고. 두통이 너무 심하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고독하고.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뻔한 결론을 말씀하시려고 했습니다. 뻔한 얘기. 첫째로 중국한테 얘기를 해야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너네는. 자꾸 그거 하지 말고. 어저께 한 얘기 중에 자꾸 그거 감추고 없다고 하지 말고. 투명하게 일단 공개를 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너네만 갖고 너네가 아무리 대단한 사스 영웅을 갖고 있고 너네가 비록 이 사건 나왔을 때 잡아가주긴 했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재갈량을 너네가 아무리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경고했더니 잡아가줬어요. 그렇죠. 그게 또 유명해졌죠. 왜인지는 어제 시간에 설명해드렸습니다. 인터넷에 유언비어 유포하고. 당에 금을 그었으니까. 까부튼간에 갑자기 또 재갈량이래요. 그 사람. 이름에 랑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까부튼간에 그런 게 있겠지만. 왜냐하면 후베이는 형주죠. 그렇죠. 삼국지 맵으로 보면. 거기 또 형주라고 사람들이 또 흥분하더라고요. 형주인데 왜 흥분해. 형주인가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을 삼국지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형주다라고 했을 때는. 형주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요. 형주다라고 했을 때는 뭘 깨들으셔야 되냐면. 옛날부터 거기는 사람들이 엄청 모여있었고. 그거예요. 교통이 편리했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가 형성됐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그렇고. 그래서 그걸 촉구를 해줘야 되고. 둘째로 장기적으로 너네 식품 공급망이나 이런 공중위생 관련 인프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확실히 하고. 지금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 너네를 위해서. 그리고 너네에 대한 수입국들을 위해서. 네. 그렇죠. 이대로 계속 하지 말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너네 혼자서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왜 하는지를 순수한 온정주의로만 설명하면.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미국이 못 살고 못 먹는 나라라서 뉴올리언즈 수혜에 있을 때 전 세계 시민이 기부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해결하라는 거죠. 우리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 좀 보냈다고 그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리셀하는 사람을 미워하세요. 네. 심각하더만요. 문제가. 아무튼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는 다 떠나서. 지금 이제 여러모로 방역의 구멍이다. 무슨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메르스테 교훈을 하나도 못 얻었다.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평가들은 지금 언론도로 보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총체적인 평가는 종료된 다음에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평가들은 종료된 다음에 하는데. 지금 얘기를 이런 앞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혐오의 논리로 가져가지 말자.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국당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래서 용어를 죽어도 난 우한 폐렴이라고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한 폐렴이라고 어떤 사람이 입 밖으로 네 글자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혐오를 하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김민아 오기 전에 저희가 그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부르고. 왜냐하면 중국에 그거 인터넷 잘 안 보시는 어르신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해 드려야 되거든.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불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한국당은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저는 정말 제가 한국당 얼마나 많이 걱정하는지 오래된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 사람들 반중 정서 이렇게 열심히 심고 나서 자기들 짓거라면 어쩌려 그래. 대책이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암을 올라갔잖아요. 그때 일배 이런 데 난리 났습니다. 박근혜 지지했는데 배신감 느낀다. 박근혜 다 좋은데 저 사람 친중이어서 안 된다. 이 난리 쳤습니다. 그때도. 일본은 일본이라 싫대요. 중국은 중국이라 싫대요. 넌 어떠냐. 난 내가 싫어. 이게 결국 중국 눈치 보느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게 아니고 공식 명칭이라고 그게 WHO가 권장하는.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요. 그랬더니 또 오늘 또 WHO가 중국 돈 먹고 그런다 이렇게 또 써가지고. 거기 뭐 사무총장인가 총장이 무슨 중국 자본의 뒷배가 있다. 이러면 싸우더라고 하시네끼리. 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중국 자본의 뒷배가 있어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엠파 과제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런 병명을 정할 때 사실 그런 전문가들 내에서도 얘기가 있어요. 전문 용어고 스티그마라는 용어가 있다고요. 우리가 벌어로 지는 노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왔거든요. 스티그마라는 용어가 있어서 원래 그 병명이나 이런 거 현상이나 이런 거 이름 질 때 편견이 없이 짓도록 사실은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이 합의가 원래도 있어요. 원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친중이고 우리는 친중을 안 할 거니까 우리는 사회주의가 싫으니까 우한폐렴으로 하겠다고 이딴 소리는 하지 말고 이제. 그런 거는 그만하시고. 온 서방세계 그렇게 부르는 온 서방세계를 친중이라고 말씀하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은 잘 하고 있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와줘야겠습니다. 뭘요? 네. 뭘 도와줘요? 아 중국을? 저더러 지금 자기를 도와달라는 줄 알고. 저희는 김민아를 도와야죠. 아 저를 좀 도와주세요. 김민아 고독하잖아요. 네. 고독하고 고독해서 유튜브만 자꾸 보게 되고. 원래 요파씨 공개방송도 올려 그랬어요. 아 진짜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만 주고 야채인간을 섭외해볼까. 아. 꼭 음악 잘하는 밴드만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뮤지션으로 섭외를 하려고 하셨어요. 아마추어도 있고 그래야지. 근데 자꾸 고민하다가 관돈되네. 유튜브를 누르다 보니까 또 UMC. 막 나오고 또 그래요. 또 거기 유튜브에 있어요. 그걸 보시는 거를 루피님이 가장 염려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구글은 기가 막히게 못된 놈들인 게. 네. 그냥 나랑 그냥 업무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구글 타임라인에 내 노래를 왜 보여줘? 이 새끼들. 구글은 사악해졌어요. 비 이블. 아니 그리고 저기 자꾸 최근에는 이제 힙합 관련 논평을 하는 유튜버들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꾸 이제 꺼내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본 거는 막 7년 전에 한 건데 무슨 프리스타일 랩을 뭐 어디서 하려고. 6, 7년 전에 나 랩 안 했어요. 그 사실 했지. 아 그래요? 한참 더 된. 그거 11년 전이요. 11년 전. 마이크 스웨이거 12년 전인가? 그래요? 서른도 안 됐어요. 그때 내가. 뭐 막 하더라고요. 그거를. 막 했지 그럼. 그때는 지금보다는 약간 날씬해지셨던 거라. 약간일까요? 전염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게 당장은 좀 그런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뭐? 북한의 위협 언론 플레이. 북풍. 네. 북풍 쇼가 없어졌어요. 물론 다른 형태로 정치적으로 여전히 쓰입니다만 그건 어떤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고 저는 좋게 평가하고 싶어요. 북풍 때마다도 하던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언론이 혹은 정치권이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겠지만 겁먹기를 원하는 메시지들이 좀 너무 많다. 이게 가장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도 겁을 안 먹어?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염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보고 있으면 김민하 아저씨가 은퇴를 하고 싶어죠? 안 하고 싶어죠? 그런데 김민하 씨 은퇴 왜 못해? 직업이 없으세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돈이 자본이 늘어나고 움직이는 속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도 허덕이면서 막 뛰어가야 돼요. 어디에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면서. 도시에 살면서. 이 생활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우울함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울하게 갈 거 다 죽자는 선택을 덜 하는 것도 좀 해볼 만합니다. 해봐야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외교라는 게. 우리 모두 다 죽자. 안 그래도 우울한데 다 죽자는 선택을 안 하자면. 그 선택이 쓸모있는 건 사실 유튜브 썸네일밖에 없잖아요. 혐오와 연대 사이에 어딘가의 선택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 그 갈림길에 우리는 늘 놓여있다라는 긴장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지 마시고. 어제 오늘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손 한 번 씻으시고. 김민아 아저씨였어요.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월말에 봬요. XSFM입니다. 건강을 위해 검색. 또 검색.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챙기고 계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내 옆에.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퀴즈. 퍼펙트 25 전화 영어. 헬로. 퍼펙트 25 전화 영어.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끝. 퍼펙트 25. 비교에 대한çu 선인가.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아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참아. 마구 마구 마구.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첫 번째 이야기는 무려 49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49년 전이라면 1974년이죠. 2월. 74년생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예요. 2월 4일입니다. 네티즌님 식으로 말해보자면. 잘 쳐줍시다. 47년 전에 얘기네요. 아 그런가요? 네. 언론재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손녀인 조지 허스트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이유는 납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스테리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당시 아파트에는 그녀의 약혼자가 함께 있었고. 그렇죠. 그 약혼자가 부상을 당한 채 남았기 때문에 납치라는 사실은 바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좌익가격파 공생해방군. 영어로 SLA라고 불리는 조직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소총과 샷건으로 무장하여 당시 19세였던 패트리샤 허스트를 납치하고 3일 뒤인 2월 7일에 지역방송국을 통해서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몸값은 캘리포니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인당 70달러의 식대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총 들어가는 금액은 4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총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계산하기 나름이겠죠? 네. 일단 다 줘봐야죠. 네. 배가 부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베지테리어는 명령이나 있는지. 네. 언론 재벌로 백만장자였던 패트리샤 허스트의 부모는 일단 200만 달러를 주고 딸이 무사히 풀려난다면 추가로 돈을 더 주겠다고 했지만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달 뒤 미국 자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네티즌 보고 싶다 이거요? 네. 빅쇼크. 네. 4월 15일 공생해방군이라는 조직이 은행을 털었는데요. 이 은행 CCTV에 총을 들고 같이 은행을 털고 있는 패트리샤 허스트의 모습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이 되게 유명한데 보면 하나도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머리도 잘했고요. 네. 화장도 한 걸로 보여요. 영화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주 말숙하게 빼입고 강도를 합니다. 재벌가의 딸이 납치를 당했는데 그 딸이 두 달 뒤에 납치 조직과 함께 은행을 털고 있어요. 네. 당시 조악한 CCTV에 찍힌 그녀의 모습은 전 세계를 달구고도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보면은 입고 있는 코트와 헤어의 컬이 아주 잘 어울려요. 그렇죠. 머리 잘했어요. 거기에 총을 딱 메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요. 영화 장면 같아요. 네. 엄청 카리스마 있고 멋집니다. 한 달이 지난 5월 17일 FBI가 공생해방군의 아지트를 습격했습니다. 역시 이제 사건이 커져야 FBI가 이렇게 아지트를 금방 찾아요. 네. 그리고 범인 6명을 사살했으나 그녀는 아지트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패트리샤가 방송국에 한 카세트 테이프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공생해방군의 사상에 동조하게 되었고 나의 부모는 파시스트 돼지이며 약혼자는 성차별주의자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는 패트리샤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름도 패트리샤가 아니고 타니아라는 이름으로 밝혔는데 이 타니아는 체계바라의 동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걸로 개명을 했다는 거죠? 네. 9월 18일 잡혔습니다. 원래 집에 돈이 많았으니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은 협박과 공포에 의한 세뇌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스토클룸 증후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클룸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긴 계기가 1973년 스토클룸에서 한 은행강도 사건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납치 사건이 197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널리 알려지기 전이죠. 신기한 사건이었죠. 결국 재판부는 35년형을 내렸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들었네요. 은행강도 사건에서 살인도 있었다는 거를. 패트리샤가 저지른 살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후 당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였던 로날드 레이건 그리고 존 웨인 등이 패트리샤 허스트를 지지하고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운동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징역이 7년으로 줄었고 지미 카터가 특별 사면을 해서 보석금을 지불하고 77년 형이 내려진 지는 1년도 안 되고 체포된 지는 2년도 안 되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유명인사가 되어서 사교계의 주인공이 됩니다. 또 사교계를 본인이 활발하게 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을 경호하던 경찰과 결혼을 해서 지금은 자녀도 낳고 영화를 연출하기도 하면서 배우가 되기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딸인 리디어 허스트는 모델이 됐네요. 우리 세대에는 안 그런데 우리보다 좀 윗세대에는 스토클룸 중호군이란 말이 이 사람 때문에 유명해졌다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북유럽의 그 일은 몰라도 이 허스트 집안의 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타임즈 표제도 나왔으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소식 아닙니다. 작년 2월 4일에 있던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죠. 작년 설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2019년 2월 4일입니다. 유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5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실 역할을 합니다. 응급의료 정보망도 구축을 하고 또 구축한 걸 운영도 하고요. 연휴 기간에는 사고가 많으니 바쁠 수밖에 없겠죠. 응급의료센터니까요. 최초의 발견자는 배우자였는데요. 2일 저녁에 집에 오기로 했던 유난덕 센터장이 연락이 없자 평소처럼 갑자기 바빠졌나 보다 싶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가 월요일까지 연락이 없자 직접 찾아가 본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평소에도 2, 3일 정도는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배우자가 찾아가 사무실 문을 열자 의자에 앉아있는 채로 쓰러진 유난덕 센터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과로사입니다. 그렇죠. 유난덕 센터장은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 129시간 30분을 일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평균 한 주에 178시간 42분을 일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집에 잘 못 가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7로 나누셔도 됩니다. 그렇죠. 5가 아니고 7로 나눠도 하루에 16시간입니다. 당연히 평소에 집에 잘 못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하는 시간 빼고 남은 시간이 8시간밖에 안 되죠. 유난덕 센터장은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센터장이 되었고요.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상황실 운영 등에 기여를 했고 지하철 내 심장 제세동기의 심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홍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난덕 센터장을 기려 아틀라스라는 이름이 붙은 헬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 이후 유난덕 센터장에게는 국민원장 무궁화장이 추서되었고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상당한 칭송이죠. 사람을 아틀라스에 빗대는 것은. 네. 이게 뭐 외국어 표현에 많이 흔히 쓰는 세계의 무게를 받들고 있는 사람. 하늘을 바치고 있는 사람. 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정치철이라서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리에 눈이 멀었다느니. 네. 밥그릇 싸움을 한다느니. 저는 다수의 정치인들이 그 밥그릇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억 몇 천짜리 직업이에요. 우리가 재산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안 좋은 밥그릇이죠. 다른 직장이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번 주에 좀 고민이 많았던 것이. 와.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을 가리나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제가. 몇 주 전에는 변 모하사. 이분 저 성전환하신 분. 네. 이분이 복무를 원하는 문제로 좀 시끄러웠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성전환을 한 학생이 여대에 입학하지 못하게 된 문제. 이거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저는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부 고발자는 그냥 마냥 슬프고 그냥 마냥 피해자가 절대 아니에요. 얕은 수준, 얕은 고통에 대한 내부 고발을 한 내부 고발자는 그냥 관종도만 높아요. 그런데 너무 힘든 문제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막 일삼게 되는 사람은 원래 관종이 아니었는데 일부러 관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국종 교수를 꼽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디어의 관심을 끌어댕기려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으면 좀 더 일찍 망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보민이 몸담고 있는 분야는 그걸 지탱해 주었던 유난덕 교수를 보고서 어떤 결심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국종 교수가. 네. 관련 인터뷰도 많이 있죠. 그런 절절한 이유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외부에다 정치적 액션이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떨어지겠구나. 후임들은 더 죽어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후임이 아주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정치인은 하기 싫은데 이걸 이루려면 정치를 할 수밖에 없구나. 흔히 사람들이 나쁘게 얘기하는 정치질을 말이죠. 이국종 교수님 광고 찍었을 때도 비판이 조금 있었죠. 결국 돈 노리고 광고 찍었냐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중증외상센터에 돈을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찍은 광고라고 밝혀졌죠. 저는 이걸 포기와 혐오에 대한 정서를 분석을 하고 싶은데요. 연예인이 잘생기고 예쁘면 CF에 많이 나오는 걸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수익은 어마어마해요. 어떠한 좋은 일을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광고에 나오는 건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일걸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건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악으로 치환하는 건 잘못된 방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요. 그중엔 돈이 있죠. 돈은 좋은 사람한테 가도 돈이고 나쁜 사람한테 가도 돈입니다. 좋은 사람한테 가면 어때요? 그냥 돈인데. 그렇죠. 설사 진짜 3억 주고 광고 찍으신다면 그거 이국종 교수가 가져도 어때요? 만약에 이국종 교수가 한국당을 가든 민주당을 가든 정의당을 가든 어딘가 갔어. 잘 됐어. 장관도 가고 그래. 아니면 국민들한테 표를 많이 받는 정치인이 됐어. 그래서 국회에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눈치 보여서 국가와 교육기관들에서 외상의료센터에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 한국에서 잘한다고 되게 유명해졌어. 한국이 이런 거 잘한다고. 나빠요? 좋죠. 사례. 그 과정에서 의협의 관계자나 아니면 유명한 의학자 이런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 혹은 본인이 국가에서 들어온 재정지원을 착복하다 걸렸어. 그럼 그게 재정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가요? 아닐걸요? 그렇죠. 이 자리는 참 대답하기 싫은 대답이 많아요. 정해져 있는 거 유치원생처럼 대답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답 안 해도 좋은데 자꾸 제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는 게 나아. 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대답 안 하는 게 나아. 맞아요. 보조진행이 불편해요. 그래서 힘든 자리예요. 정치적인 일보의 발전을 위해서 이상한 생채기들이 많이 납니다.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당연히 이기심이 있고 그 이기심도 채워, 사람들의 이기심도 채워가면서 중요한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정치란 다 그렇습니다. 그건 정치권의 정치도 그렇고 동네 커뮤니티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을 품어가면서 둥글둥글해져가면서 어떤 한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거든요. 그 일을 그렇게 긴 그림으로 봐주면 좋은데 현재 미디어는 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국종 교수의 원에 의한 퇴직, 퇴임 이후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겠죠. 가만히 두지 않겠죠, 분명히. 또 가만히 계실 생각도 아니신 것 같고. 대학교 입장에서도 이사회는 돈 세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때그때마다 깎여나가고 이런 결과들이 생길 텐데요. 갑자기 사람의 정치적인 본능은 어떤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대표적인 사례로 유난덕 센터장 같은 분을 떠올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마지막 문장을 일부러 원고에 안 썼는데 지금 당연히 후임 센터장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삿말 보면 고유난덕 센터장의 뜻을 이겠다 그런 인삿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렇게 아틀라스 같은 영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직장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러하고요. 미나무 끄러 꾸며 드린 목요일과 금요일의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티피컬한 그 알실입니다. 조성수 소장하고 인사를 할 거고요. 조성수 소장이 일이 없잖아요. 책을 많이 보나 봐요. 책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책은 늘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닐 때도 많아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가끔 제가 읽은 거에 걸리면 되게 기분 좋아요. 조성수 소장이 또 읽던 책 하나 들고 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사 아카데미 때도 불평등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일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김민하 아저씨 방송하고 조성수 소장님 방송은 차이점이 있는 게 조성수 소장님 방송은 원고가 없어서 따라가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김민하 아저씨 방송은 원고가 있어도 따라가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누차 이야기합니다. 방송인 청취자 여러분. 김민하는 다스릴 수 없다. 나 빼고. 요즘 제가 제일 중요하는 게 그거거든요. 불평등 안의 불평등. 혹은 불평등의 실체. 불평등의 불평등의 철학적 존재. 우리는 대표적으로 화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을 가보려면 탁골공원을 가나요? 트위터를 가죠. 가면 사람들의 표현형이 을에 좋아요 많은 사람들의 표현형은 되게 비슷합니다.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죠. 자기 비하 아니면 타인 혐오입니다. 자기 비하와 타인 혐오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해내면 트위터에서 인기가 많아요 보통. 그리고 그 둘을 하자면 내가 약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약자라는 훈장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약자야 싸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트위터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 그가 트위터에서 가장 안전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트위터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나머지 인간 세상에도 있습니다. 혐오 안에 혐오가 있고 혐오에도 계층 간 혐오가 있고 계층 내에서도 혐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분석을 한 책들 중에 하나를 내일 조성소장과 함께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트위터에서 가장 빠르게 스타가 되는 방법은 귀여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럼요. 트위터에서 스타 될까봐 소셜로 개를 공개하지 않는 유승균 PD였고요. 윤선민 유터였습니다. 고양이들은 이뻐요. 이쁘죠. 저희 고양이도 굉장히 귀여워요. 너네 집의 고양이들이 이쁘더라고요. 네. 한 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많던 애가 하나였어? 다? 한 말입니다. 가끔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아 다르게 생겼던데? 만화카페의 고양이 사진이 올라오긴 하죠.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실테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씻으세요. 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